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 되는 날입니다. 11월 14일 탄신 104주년 행사는 11월 14일 당일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상모동 생가에서 생가에서 당 지도부와 참석할 수 있는 특히 영남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추모가 탄신 행사를 갖겠습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집회는 서울에서 정식 토요일 집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분간 11월 달은 서울 집회에 총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서울 집회가 있다 이렇게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13일, 20일, 27일 매주 11월 토요일은 공식적인 서울 집회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바로 공카회 혹은 당원분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4주년, 탄신 104주년은 저를 비롯한 지도부와 거기에 뜻을 기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신제에 저는 우리 지도부와 함께 참석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가 29일 날입니다. 11월 29일 날 96주기 주년되시는 탄신제인데 29일 날 지도부는 옥천생가에서 탄신제 기념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날 옥천생가에서 가지도록 하고 27일 마지막 토요일도 서울에서 공식적인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일 날 24일 Shuttle 25è 277